와, 아이들 남들어 냥이야, 이쪽도 좀 봐주세요 정랑이요 냥이야, 정면 냥이야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냥은 안 돼 뭐야, 맛있어 냥이 배고파 냥이 배고파 냥이 배고파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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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씨, 뒤 한 번만 더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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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손아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손아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꽃받침도 한 번 해주시고요 시선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아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손아트 좀 해주세요 네 손아트요 손아트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꽃받침 한 번만 해주세요 꽃받침 예 예 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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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